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김윤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흐려져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아침엔 오늘보다 덜 서늘하겠고 낮엔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더불어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또 전라권엔 곳곳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일 전국 날씨 대체로 흐리겠고요. 중부지방과 전라권엔 산발적으로 빗방울 혹은 아주 적은 양의 강수량을 기록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돼 더 쉽고 자세한 내일 날씨 먼저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실황입니다. 구름대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밤 전국의 하늘이 흐려져 내일도 흐리겠고요. 오늘 낮 동안 쌓인 열의 에너지가 밤사이 빠져나가려다가 하늘을 덮은 구름대에 막혀 그 아래 지상 부근에 갇히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맑았던 지난 밤보다 오늘 밤 덜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구름대가 햇볕을 차단하면서 지상 부근 공기의 가열 효과를 제한하겠습니다. 즉 맑았던 오늘 오후보다 선선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내일 기온 아침엔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고 낮엔 오늘과 비슷하거나 1에서 3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6에서 21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지역에 따라서 평년값을 조금 밑두는 곳도 있겠고요. 선선한 월요일 아침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8도로 큰 더위는 없겠지만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공기가 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한낮엔 아침보다 좀 더 가볍게 입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일 기온에 큰 영향을 줄 이 구름대는 만약 우리나라 대기 하층이 지금처럼 건조한 상태만 아니었다면 전국에 비를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일 텐데요. 우리나라 대기 하층이 얼마나 건조한지 또 왜 건조한지 알아보면서 내일 비 전망해 보겠습니다. 위성영상을 중첩시킨 약 3km 상공 700hPa 일기도와 지상 일기도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우리나라 덮을 이 구름대는 몽골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검은 영역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침강하면서 중국 티벳구원의 고온건조한 공기를 파고 들어 올리면서 발달시킨 중상층 비구름대입니다. 하지만 이 비구름대가 중국 내륙에 내리고 있는 비의 양은 약 시간당 5mm 안팎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하층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오늘 맑았던 이유죠. 중국 북부의 발달에 동쪽으로 움직여 오는 이 고기압이 여전히 세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비구름대가 비를 내리기 좋은 하층의 여건 즉 다습하고 기류가 상승하는 환경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기압이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내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또 하층 내기 건조해지겠고요. 때문에 이 중층 비구름대가 들어오더라도 바닥부터 소산되거나 비를 내리더라도 중간에 말라버리면서 빗방울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이 비구름대가 바다로부터 내륙으로 유입되는 초입지역에선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하늘상태와 강수지역입니다. 비구름대가 지나면 내일 제주도는 구름 많고 그 밖의 전국이 종일 내리겠고요. 오전에 비구름대가 서해 5도엔 비를 내리기 시작하겠지만 그 밖의 내륙으로 다가올수록 구름의 바닥부터 자꾸 마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습도와 강수 확률을 함께 보면 내일 낮 동안 백두대간의 서쪽은 습도가 높지 않겠습니다. 고기압이 동해 북부해상에 중심을 두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고기압 가장자리로 불어오는 동풍이 산맥을 넘어 불어내려오면서 건조해지는 특성이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비구름대의 중심이 지나가더라도 대부분 강수 확률은 30% 이하로 높지 않겠고요. 서해 5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지만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또 전라권엔 산발적으로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일부 아주 적은 양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회색빛 월요일 왠지 찌뿌둥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큰 위험기상 없는 하루 될 테니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월요일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